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의로사태 보시면 어제 전공의 배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를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수련병원들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된 겁니다. 이제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양대학교에서 의사 대토론에서 발제하신 분은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들이 노력을 하는데 수련을 더 잘 시킬 수 있는 환경은 관계없고 그냥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우리 편이면 전공의를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내용을 전공의 배정 입맛대로라는 부분에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이야기입니다. 대학병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을 갔더니 의사 보기가 힘들고 간호사만 있었습니다. 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재경이 됐나 정책하시는 분들 책상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현장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이야기를 남기십니다. 의정갈등은 노사분비와 본질을 같이 합니다. 노동자인 의사들을 싼 가격에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국가권력과 노동자 집단인 의사들 간의 싸움인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손발이 묶여버린 의사들이 불리하겠지만 결국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의료권력은 의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제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단과 처방과 치료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박민수 여러분 차관이 아무리 뭡니까 행정명령을 여러분들 동원하더라도 진로 진단 처방권은 의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당초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의사들 실질적인 권력을 의료현장에서 수술현장에서 진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진단 처방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 집단을 완전히 의과대학 정원 정가 문제 배제시킨 상태로 윤정부가 이길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들의 여러분들 무지함과 무식함과 무도함과 무모함에 대해서 저는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은 짐승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의료라는 분야를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 다음 치료하는 행위인데 그 진단 처방 치료에 여러분들 실질적인 주인은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조규황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한덕수라는 사람도 아니고 박민수도 아니고 김일국이도 아닌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그 해계문을 쥐고 있는 겁니까. 현장에서 환자와 맨투맨으로 대하는 의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권력자가 의사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로를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중에 일부가 빠진 것이 전공기가 여러분들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손발이 묶여 버리는 의사들이 불리하게 보이지만 결국 이길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겁니다. 나는 서울법대를 나와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행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조규황이나 박민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지금은 화려하게 보이죠. 뒤에 봉황무늬가 있고 그래 폼나게 여러분들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죠. 얘 폼나게 보이지만 아무 권력이 없는 겁니다. 민노총을 여러분들 잡을 때하고 다른 겁니다. 민노총은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대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전공이 배정 입맛대로라는 글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직 의사분께서 이 구리라는 의사분께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의사분의 시각에서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논평하고 함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로 사태를 통해서 정부만 밑바닥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국민도 밑바닥을 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학을 안 하겠다 공학하겠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맞죠. 내가 이공계를 가지 않고 의과를 가겠다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전문기 아니고 일반이 하겠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인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전공이 못하겠다고 나갔는데 전공이 안 한다고 매너 치사하고 내놓고 나가라. 이거는 비민주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비민주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사분이 우리처럼 글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투박하게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발견.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당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결정권이 있고 자기 체민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전공의를 하다가 사정이 바뀌어 전공의를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 선택인 겁니다. 사표 처리해주고 나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나가게 하겠다. 그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투박한 이야기지만 한국 사회가 이번에 보인 밑바닥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비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기본권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여러분들 침해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강복절 행사에 자유를 35번 70번 외치는 대통령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것은 개 키우는 자유 외에는 다 여러분들 그 자유가 아닌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만 밑바닥을 보여준 게 아니고 국민도 바닥을 보인 겁니다. 타인의 기본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저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그렇게 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다 이야기. 기본권 나가면 그냥 사표 처리하고 나가면 되는 거다 이야기죠. 일하기 싫어서 나가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야기죠. 여러분 의사분의 시각이니까 현재 의사분의 시각이 한 50대 중반의 의사분의 시각입니다. 전공인은 직장의 인턴 같은 사람들이고 인턴이 나갔다고 직장이 안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부려먹은 인간들이나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책임이지 잘못이라고 봅니다. 병원 경영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인턴이 나갔는데 병원이 안 돌아가서 큰일 났다. 그건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야기죠. 전공의가 나갔다면 알아서 직장이 돌아가게 직장인을 다시 뽑으면 되고 비사수는 못 뽑는다고요? 그거는 직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턴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정부나 정부의 찬성하고 전공의들을 비난한 자는 모두 악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게 이 국민의 인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자신의 이익 앞에 미래시대의 젊은이의 미래나 인생은 놓아야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대다수 인간은 자신의 이익 앞에 옳고 그름을 헌신짱 부리는 심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 전공의라 모든 사람이 깨닫는 중요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분의 논리는 병원이 있는데 병원의 전공의들 인턴과 전공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병원의 구성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대학 교수나 그 다음에 전문의나를 제쳐놓고 나면 그분들은 인턴에 해당하는 거다. 인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인다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하겠다고 나갔으면 그러면 대학병원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40%를 차지했지만 따블로 일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대학병원 인력의 80%가 빠진 거다 이야기죠. 80% 빠져가 이런 대학병원이 돌아가지 않고 수술이 급감하게 되면 그거는 경영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인턴을 보고 뭡니까 너희들 때문에 수술에 안 돌아가게 돼 그렇게 이야기할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구리님이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턴이 빠져서 대학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데 그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왜 인턴 보고 그렇게 뭡니까 나무라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다수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논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구독자 구독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되지 다수의 편성에 가지고 이익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을 굽히거나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다는 게 위부터 아래에서 이번에 다 하긴 했잖아요. 생각을 도무지 안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기본권이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않고 전공의가 나간다는 의미가 뭘 뜻하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의사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3, 4주 정도 전공의를 제압하게 되면 이번 사태가 종결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여러분들 대던 거죠. 어리석은 인간들인 겁니다. 나라 일을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또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 자국민을 얼마만큼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지 말이 됩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경기 북부에 소재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졌고 사실상 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응급실에 버틸지 모르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국민이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도둑놈이라 했습니까? 원래 이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조선 사람들이 싸가지 갖고 뭡니까? 감사함을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보따리 넣으면 뭡니까? 빤스까 이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고마워할 수 있습니까? 고마워하면 여러분들 이번 사태에 이렇게 왔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본인만 여러분 덕을 봅니까? 온 가족들이 다 덕을 보지 않습니까 의사들한테? 내 생애 전체를 통해 여러분 의사들이 가혹했던 경험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다 오만 여러분들 그런 짓거리를 다 해가지고 그 젊은 여러분들 언급과 의사 선생님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인들이 이런 다 댓글을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봤고 이런 댓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폭력이지 않습니까? 폭력을 하면서도 본인이 폭력을 저지른다고 생각 안 하니까 인간들이 이번에 조선 사람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조선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은참께 생각하신 분으로 계시겠지만 은참께 생각하신 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생각하고 위안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가 조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성이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참 진상인 시기심, 열등감, 이기심에 똘똘 뭉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의 입 앞에 남의 인권을 헌신장같이 차버리는 인상이라는 어둠 면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공의가 다 사직하면 알아서 잘 합의를 봐야죠. 합의를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고 못 봐서 사직 다 하면 알아서 일이 안 들어가면 따로 병원이 일하는 사람 뽑고 돌리면 되는 겁니다. 직장에 인턴이 좀 나갔다고 일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 책임은 직장에 있는 거고 알아서 돈 더 들여서 사람 뽑으면 되는 겁니다. 누굴 비난해야 됩니까? 사직이 죄입니까? 다 조건의 영향이 전공이 전체에 미친다면 그래서 다 나가면 다 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사직에 자유가 없다면 공권력에 못 나가 이래 강제노동이 되는 겁니다.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성인들이 알아서 공무원처럼 나가지 않도록 조건을 맞추고 환경을 개선해 주면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직장에 인턴이 나갔는데 인턴이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비싼 여러분들 전문의 다 뽑아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비싼 전문의 여러분 다 돌릴 돈은 없으니까 인턴 돌아와요 인턴 돌아와요 인턴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은 돌아와요 부산은 하는데 안 돌아온다 나쁜 놈들이다. 말이 되냐 이야기야. 그런데 국민이 비난한다고요 환자를 버렸으니 인성이 안 되었으니 각종 비난하고 정당성도 논리도 안 맞고 옳고 그림도 구분 못하고 국민의 인성이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맞춰 의사는 봉사해라 인성을 갖춰라 의사를 벗겨 먹으려는 인성을 가진 국민입니다. 염전 노예를 벗어나려고 사직하니까 아주 본성이 나오며 각종 비난의 여러 가지 정부랑 똑같이 바보 염전 노예가 사직하며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조건 다하니까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국민의 바닥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바닥에 인성이 드러났으면 깨닫고 정신수양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 너무 언참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는 의사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흘러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이러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닥을 보인 겁니다. 물론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분들은 도매값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국민 다수가 처음에 한 80%였지 않습니까? 지금 한 60%까지 내려갔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의 발견 개인의 선택 전공의 문제를 그렇게 보면 따뜻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단주의의 이름 한 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욕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저도 섭섭했던 것은 의사 집단들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댓글들 그거는 폭력이지 않습니까? 언어폭력. 그게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주거든요. 사람들은 주먹으로 때리는 물리적 폭력만 상처를 남긴다고 생각하는데 언어폭력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 사람들이 가끔 죽지 않습니까? 유명인들도. 언어폭력이 심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감정을 좀 절제하거나 순화하는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는지. 앞으로 삶이 좀 고단해지면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밝힐지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분이 50대 중반의 의사시니까 전공의가 뭐냐 하면요. 의과대학 6년 나와서 시험 쳐서 의사 합격하면 일반의가 되고 조금 더 전문과목을 공부하고 싶어 전문의가 되고 싶다면 그러면 6년 정도의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가지고 전문과목 수련을 거쳐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의로 갈지 전문의가 되는 것은 다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다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전문의가 되고 싶으면 전문의로 가는 거고 전문의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일반의로 가는 것이고 한국에서 의사 되고 싶으면 한국의사 되는 것이고 한국에 진절머리가 나오면 뭡니까? 한국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드냐 이야기죠. 그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물러나지 모르겠습니까? 저 양반은 전공이 하다가 뭡니까? 환경이 밖에 전공이 앞날에 안 보이니까 그냥 일반의로 가는 모양이다. 저 양반은 하도 뭡니까? 욕을 해대니까 한국이 친절머리가 다음에 뭡니까? 미국 의사 공부를 해서 이러면서 기회를 잡아서 미국으로 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거 아니죠. 다 개인이 선택할 일입니다. 대학 가라 마라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고 남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민주적이고 일반의가 되었는데 전문 과목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거고 알아서 그 과목을 하는 거고 하다가 전망이 안 좋네 그만두고 싶네 그만두는 겁니다. 당연히 소학과 전망이 개떡 같다 소학과 다수가 그만둘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전공이 하는 게 변론에 해서 그만두는 겁니다. 남이 범법자도 아닌데 범법자도 아닌데 범법자로 만들겠다고 해봐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냥 그만두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생각 많이 했고 한국에 좀 생각하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반성을 마디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전공이 하고 아니면 일반인으로 가면 되는 거고 전공이 하기 싶으면 사표 내는 거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한국에 일하는 거고 한국에 싫으면 떠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분이 뭔고 하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인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자가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런 훌륭한 가치관이죠. 개인주의자 시각인 겁니다. 하기 싫다? 그냥 그만두면 겁니다. 다른 사람이 혹은 정부가 왈가불가 왈부해서 안 됩니다. 이게 민주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인 전공이를 비난한 사람들 모두 비민주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민주화된 원리도 개념도 없고 정신상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전공이가 그만둬서 문제가 생긴다. 알아서 목많은 사람이 당분을 주든지 해서 자신이 원한 것을 유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비난하거나 강제하거나 등등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간에 국민의 밑바닥 건성 정부의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비민주적 사고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과거에 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고 국가위기를 그렇게 수월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으며 가까스로 살아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고, 사건만 나면 덕달같이 여러분들 일어서 가지고 책임으로 뭐죠? 보상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 겪었던 본인이 원해가지고 했던 민주화는 무슨 운동이냐 해가지고 그걸 수십 년 지났으면 뭡니까? 자자손손 여러분들이 이득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사람들. 해난사과가 터졌는데 보상하고 또 보상하라고 이런 외치는 사람들. 수십 년 전에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의 해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보상하고 여러분들의 사과라고 외치는 사람들.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한국은 근대 신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저런 홍력을 치르고 좀 성숙되지 않겠냐 그런 위안을 삼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에 월반이라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월반이 없는 겁니다. 월반이 비용을 다 치르게 되는 거죠. 건강한 세계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지른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 신세 지지 않고 나만께 폐해 지키지 않고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특히 정직하고 사기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자기는 자기가 책임 지고 가족 책임 지게 되면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남 험담하지 말고 때그리로 몰려들이면서 아닙니까? 정치적 여러분들 힘을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제 말씀들인 내용하고 대부분 다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의사분의 말씀은 참 빼 아픈 부분들이 많네요. 제가 갖고 있는 견해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지 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참 한국당에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생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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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